100세 시대가 현실화하며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모 세대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 돈으로 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. 이달부터는 가입 문턱도 더 낮췄습니다.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015년 은퇴한 이 남성은 사학연금을 받고 있지만 퇴직 이후 수입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. 당장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. 평생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자식한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는 생각에 결정했습니다. 이처럼 집은 상속해야 할 재산이라던 인식이 바뀌며 주택연금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부산 지역 가입자는 2015년 539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,066명이 새롭게 가입했습니다. 특히 이달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더 낮췄습니다. 주택연금을 들 수 있는 대상이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됐고,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됐습니다. 특히 최근 집값 오름세 탓에 지금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있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지 않을 뿐입니다. 여기다 해지할 경우 3년 동안 주택연금 재가입이 안 되는 데다 초기 보증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어 해지 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.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